여러분 오늘 주요 뉴스는 한동훈 씨의 활동이 언론들이 많이 다루네요. 그래서 과연 한동훈 씨는 국민의 심담이 갖고 있는 어려운 과제들을 풀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를 다른 시사 주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불편한 진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좀 거북스러운 그런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망적인 소식 낙관적인 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한 그런 소식들이나 앞으로 어물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죠. 아니면 그냥 뭉개든지 그러니까 언젠가 공병호 tv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알고 지내는 한 1930년대 출생의 그런 창업자 세대 창업자 세대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제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까지 잘 이렇게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성진한 사람도 막상 이제 본인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최고 책임자가 되거나 최고 경영자가 되게 되면 의외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발생한 그런 현안 과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자가 현재 일어난 상황이나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와 그렇게 맞닥뜨리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영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또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운데 이 의사결정이 그걸 잘 못 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대부분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용기 이거는 뭐 습관일 수도 있겠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나가는 조금 이렇게 어두운 그런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뭐 불편하거나 편안하게 생각하거나 간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그런 사례가 이제 히틀러가 여러분들 독일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점에다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스프레이를 하거나 방화를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독일에 상류층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이제 그분들은 야 이게 독일이 굉장히 어렵게 돼서 이게 좀 내가 우리가 가족들이 살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막상 본인이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게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체나 이런 걸 다 두고 떠나기가 그게 이제 문이 대부분 닫히던 해가 1938년 전후거든요 1938년까지는 독일에서 비교적 이렇게 자리를 잡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떠나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데를 갈 수가 있었는데 1938년 이후부터는 이제 문이 완전히 닫혔고 그때 이제 베를린이라든지 미넨 같은 데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부자건 부자가 아닌 간에 대부분 다 이제 아우슈비츠를 가 가지고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손에 꼽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막 흘러갈 때 그 시대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지혜지만 또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혜에 속하는 거죠.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제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가담했던 젊은 청년들이 일부는 이제 홍콩을 떠났고 일부는 그냥 홍콩에 체류하고 그러지만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cctv라든지 안면인식기술 같은 게 고도로 발전됐기 때문에 홍콩 그 시내를 그냥 공안들이 그냥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동향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문 사람도 있지만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먼 나라 예를 들 필요가 없이 38선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지주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던 분들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점점 조여오니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38선이 다치기 전에 월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 가운데 이제 돌아가신 김동길 선생이라든지 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지금 이제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김형석 교수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아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남아를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이렇게 바뀔 때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사람의 이제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일제치아도 살았는데 뭐 김일성도 사람인데 무슨 뭐 특별한 그런 해코지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남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한 분도 1930년대인데 지주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몇 번 남쪽으로 내려갈 그런 38선의 접경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북한 쪽에 그런데 이제 결단을 못 내린 거죠. 뭐 이렇게 떠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결단을 결국 못 내려가지고 뭐 유기오 전쟁이 터졌을 때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그분만 겨우 내려와가지고 예 그렇게 몸을 보존하고 가족들은 뭐 대부분 다 죽고 어떻게 된지 소식도 나중에 피난민을 통해 그 소식을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살아가면서 소소한 결정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큰 결정들 큰 결정들은 참 시대를 잃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제가 이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든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생명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작가로서 한참 지금이야 이제 글을 잘 쓰지 않지만 이제 원하는 것만큼 글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한 100여 권 정도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쓸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읽을 때에 특별하게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서진이나 평정 같은 걸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것 같고 또 자서진과 평정 가운데서도 어떤 그 사회나 이런 것이 큰 그런 변곡점을 그릴 때 큰 요동칠 때 개인이나 한 가족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별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방송을 할 때도 그런 젊은 날부터 가졌던 호기심이라든지 취향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대부분 그 유튜브 방송들은 보면 뭐 현안 과제를 그냥 해석하고 그냥 논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3년 5년 후에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그것에 이제 맞는 그런 대처 방안을 개인 차원에서 또 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생존과 바로 직결이 되니까 먼 미래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출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구성해 가지고 이 정도의 여러분들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우남 이승만이란 사람이 냉전 체제가 이제 막 시작될 때 공산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 당시에 지식인 측으로 너무너무 예리하게 그것을 괴뚫었던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탄생해 가지고 오늘 을 가져온 거죠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거 부정 문제가 거의 만년화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젊은 날부터 항상 체제 변화가 올 때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희한하게 여러분들 흥미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오면 와서 이 선거가 가져올 수 있는 대한민국 체제의 변화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 보시니까 박사님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으면 비판하는 거죠 자유주의 생각이라고 이야기 하시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공직자 니까 국민들이 비판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저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쓴소리를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고 쓴소리는 할 것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하는 행동이 이런 개차반이 되어 가지고는 행편이 없는데 그걸 보고 지하자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방송 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견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딴소리로 뭡니까 그냥 좋은 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난 방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민주당 공산주의 비판은 없네요 맨날 민주당을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일당 지배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여러 번 방송에서 다룬 거고 저는 아주 주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갖고 사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뭡니까 그게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그걸 입을 다물었으면 선거 부정 문제를 안 다루죠 자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물으셨는데 문재인은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역사 속에 흘러가버린 사람이고 문재인이 필요하면 옛날 문재인 검색해가지고 공병호 tv에서 해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 연배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나이지 그걸 가지고 뭐 출시하려면은 공천을 받아야 되면 입을 다물겠죠 그러나 논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줄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말도 굳고 그 다음에 글도 굳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